OAS 금액을 깎이지 않으려면 OAS 즉 노인연금을 받고 계신 연장자분들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신경 써야 한다. 왜냐하면 연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캐나다의 국세청은 이미 지급된 OAS 금액에 대해 클로백이라는 환수 조치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높아질대로 높아진 인플레이션 때문에 식료품, 보험, 기름 그리고 다른 생필품 가격이 올라서 연장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가연금인 CPP와 OAS는 인플레이션에 연동돼 있지만 연금수령자들은 갈수록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연금수령자가 피해야 할 것은 의도하지 않은 소득이 생겨서 OAS 금액이 깎이는 것이다. 2023년 기준으로 연순소득이 86,912달러를 넘는 경우 CRA는 초과된 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것을 OAS 리커브리 택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2023년도 순소득이 11만 6,912달러라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OAS 수령액은 4,500달러가 깎이게 된다. 11만 6,912-8만 6,912 곱하기 15% 연금의 영향을 주는 소득은 회사연금, CPP, OAS, RRSP인출금, RRIF인출금이 포함되며 일반 투자어카운트에서 발생한 투자소득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된다. 그런데 회사연금, CPP, OAS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RRSP, RRIF, 일반 투자어카운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이 바로 비과세 투자어카운트인 TFSA이다. 은퇴 후에 국가연금을 최대한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자산을 TFSA의 최대 한도까지 적립해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TFSA는 투자소득과 인출금이 100% 면세이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 RRSP를 먼저 해야 할까? TFSA를 먼저 해야 할까? TFSA를 먼저 해야 한다. 그 이유는 TFSA는 만 18세가 되면 시작할 수 있고, 적립한도는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매년 발생하고 누적된다. 반면 RRSP는 소득이 있어야 하고, RRSP 적립한도는 소득의 18%라는 제한이 있다. 또한 노후 자금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TFSA의 자금을 사용하면 OAS 수령 금액에 전혀 영향이 없지만, RRSP나 RRIF의 자금을 사용하면 소득이 발생하며 OAS 수령 금액이 깎이게 된다. 적립한도 측면에서 TFSA는 인출한 만큼의 적립한도가 다음 해에 다시 생기지만, RRSP는 그렇지 않다. 또 TFSA는 적립할 수 있는 연령의 제한이 없는데, RRSP는 71세까지만 적립할 수 있으며, 그 후에 RRIF로 전환하면 아예 적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TFSA 적립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RRSP 적립은 직접 절세효과를 제공하는 적정한 금액까지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회계사와 상담하면 된다. 결론 노후의 OAS 수령 금액이 깎이는 것을 피하려면 평소에 TFSA를 최대한 활용하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